오늘 드렸고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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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서 연습실 VM이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구하고 놀 거예요 아 진짜요? 안녕히 계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쁜 일 있어요? 뒤에 일 있어요? 아니요 없죠 그러면 뭐 하루 종일 가고싶어요 아! 벽 벽 벽 벽 그럼 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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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만에 지지 않듯 더 난 너를 위해서 하얏 눈 감아지 막혀나 오! 띠까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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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너 이제 그만 더 손 바꾸치 바짝대로 바꾸덕하면 널 안 붙어 한 명 불러줘요? 두 명 불러줘요 Too many and this I know I'm gonna change your mind 당신도 시원스러울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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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까봐요 띠까봐요 아 volte 라고 아 이거 스왑 스페셜 클립 봤어요 언니? 뭐요? 봤죠? 어땠어요? 너무 청순해서 놀랐어요 어느 부분이 제일 이상해 봤나요? 일단 처음부터 계속 잔을 아시죠? 이 커피 잔이 이렇게 있으면 잔을 만진 다음에 사서 보고 찬진 보고 보셨지 아침에 아 돌아왔어 아침에 대기실 갔는데 치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아니고 멀리서 이러고 한 10초 동안 이렇게 해도 돼? 바로 영상 찍고 사전 타고 리허설 하고 모니터 보면서 센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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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연 노래 중 나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럼 우리 썸녀들 우리 저 수연 수연? 저 수연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우리 썸녀들 사랑해요 안녕 이것도 좀 야한 노래예요 진짜요? 선입사화 더 하기 여기 저 지금 그게 뭐야? 다시 잠시 잠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